다음 날, I'll get some discussion 바꾸자 이쪽으로 제가 걸로 바꿔야지 녹음 중에는 안 바뀐다니까 끄고 자, 2020년 제4의 글로벌 K-뮤티 스타분들 시상식을 지금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더워, 더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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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야지 이만큼 밑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회사들이죠 자, 우리 착각 모델들은 이 메인모델로 다 오셔가지고 서셔야 됩니다 싹 뒤로 오세요 우리 드레스 모델분들 황보 모델분들 그리고 남자 정작 모델분들 다 올라오셔서 서른아홉 명 홍보자분들 다 웨이브레 여기 서셔서 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십시오 자, 지금 서른아홉 분이시기 때문에 열 분, 열 분, 열 분, 세 분씩 세 점씩 쓸게요 네 네 열 분, 열 분, 열 분 서른아홉 명이니까요 열 분, 열 분, 열 분 제일 앞쪽, 앞줄만 아홉 명 그렇게 하면 대줄이 쓰일 수 있겠죠 네 네 네 네 네 네 아우, 제일 좋다 네 네 음악 바꿔주세요 신상식에 맞는 음악 좀 바꿔주세요 네 네 앞줄 9명 10명, 10명, 10명 이렇게 세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들어차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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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첫 번째 수석, 첫 번째 3인이요. 오늘 한번모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던 한번모델 3입니다. 자, 한번모델 3. 실사위원으로는 민지영 무효교실란 단장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파도부대사 29번 최정화 최정화 고객님 나와주세요. 자, 밤낮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자리가 좁기 때문에. 여기가 멀찌가야. 여기가 멀찌가. 네, 멀찌세요. 비켜줘야 돼. 네, 사진을 한참만 빨리 뽑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한참만 빨리 뽑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상. 상이 많아서요. 빨리로 지나갈게요. 두 번째 상 심사위원은 WBW 월드비즈니스 오만협회 회장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사회적 심사위원은 WBW 10.4 1번 길을 쳐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강화했던 후보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심사연자상입니다 심사연으로는 MBC 아카데비 뷰티아과 문단쿠퍼스 원장님이신 이은혜 신사연님께서 오고 싶습니다 심사연자상 39번 빌려 경 huh 일곱 아카데비 자 사진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오늘 작가님의 가장 많은 사진을 찍혔던 포토젤릭상인데요 14위원회는 YJ 포스티베틱 대표님 강윤정 심세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포토젤릭상에는 38번 강정혁 48번 강정혁 심장해 주세요 좋아 네 이번엔 아름답습니다 아 왜 안 나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잘 나와요? 네 다음엔 베스트 모델상입니다 베스트 모델상입니다 또 받아주세요 레빗에 계시는 스타프라노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경석 레빗에 계신 김경석 대표님 계십니까? 네 안린씨가 한 번만 더 방윤정 대표님 한 번만 더 심장 좀 받아주실까요? 네 한 번만 더 네 이번엔 베스트 모델상입니다 베스트 모델 네 장대와 총각대 대상이죠 43번 임순정 고맙습니다 네 따라서 네 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마지막 특별상입니다. 마지막 특별상의 호텔 힐링 회장님. 심사위원회, 호텔 힐링 회장님 계시니까 안 계시나요? 주로 안병청을 빼는데 한 번만 나오시겠어요? 마지막 상입니다. 탤런트상, 바삭비가 많았던 고대되는 주민상입니다. 34번 오하희 5번 오하희 홍보사들끼리 이렇게 같이 축하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다음엔 공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공상 시상에는 박명석 대중 콜레션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석, 박명석 대표님 잠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부분입니다. 미스! 아, 죄송합니다. 박명석 대표님은 진 부분에서 쉽게 부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 부분에는 30년의 부티융합 대학원 경영 교수님 김종대 교수님 계시 보셨나요? 예, 예, 예. 심사 부탁드립니다. 네, 잘해주세요. 자, 미스! 아, 잘해주세요. 자, 미스 한 분 미! 6번 이주홍! 5번 이주홍! num소기рев 신호기업 그쵸? 이지은.. 아니요, 같이 찍을게요 두 분 같이 찍을게요 이지은, 이지은 팬도 같이 드리고 같이 찍겠습니다 같은, 같은 미라서 같이 듣겠습니다 네, 리스 한복음이 이지은 빨리 갈 거구나 자, 심사위원 분께서 중앙에 서시고요 후보자, 수상자들은 양쪽에 서겠습니다 네, 중앙에, 중앙으로 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드레스 부분입니다, 드레스 심사위원인의 KBS 스포츠 이슬가원 오늘 연기를 맞은 주인 교수 심사위원 조양 교수님께서 나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 부분, 리스 부분입니다 8번, 도연주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자 다음이 미쓸 한복 선 부분에서 선 부분에서는 주리아 한복 대표님께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나요? 안계시며는 한국미래규모 문화협회 초결승 조정준 미연님 계시나요? 안계시며는 한국힙합 문화협회 상인부회장님 이종희 심사위원님 계시나요? 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쓸 한복 부분에 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원슬킥 4번 안효경 5번 어새비 4번 안효경 4번 안효경 두 분입니다 5번 안효경 두 분입니다 5번 안효경 두 분입니다 5번 안효경 두 분입니다 2번 안효경 두 분입니다 4번 안효경 두 분입니다 진 추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진에는 우리 광경우수 김정플레이션 대표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한동친 2번 삼연화 삼연화 네 축하드립니다 진 네 촬영 중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다음에 남자분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입니다 십사위원회는 한 번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MBC 아파트 위치학원 강화평버스원회 2인의 십사위원님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동창입니다 45번 김민석 자 한 분 더 있습니다 48번 장수연 2발 4 5 6 동창 동창의 장수열 현재로 instead of the 2 non 3 2 lap 5 이것때문에 여기 있는거니까 끝나고 나서 기자를 틀고 오고 중앙에 서시구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또 은상부분인데요 은상 APHCE BCW 국제연예 합국회장 엄영장 심사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은 우리 조명 도시리 한 번만 더 나와주시겠습니까? 아 계십니까? 네 계십니까? 대신 안왔네요 자 은상부분 준비해주세요 은상 두 분 바로 할거에요 두 분 두 분 챙겨주세요 여러분 네 47번 이준희 49번 홍영은 우린 고생 없던 고생 제 점심 저희 한국의 중앙에 보니 두고 자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남자분은 금상입니다. 금상의 시상은 속실비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신여 예수 연기의 시각을 주인이시죠. 미승현 교수님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한명천 회장님께서 나와주시게 되었습니다. 금상입니다. 예수 부탁드릴게요. 남자분은 금상 금상입니다. 46번 기도주 남자분은 금상입니다. 남자분은 금상입니다. 남자분은 금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왜 반납하시려고? 자, 다음은 미시즈 부분입니다. 미시즈 드레스, 미시즈 항공, 그 다음 시니어 순서대로 가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트로피는 가져가셔도 되지만, 왕관은 부모께도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선은 반납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미시즈, 미시즈 2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본상 수상을 합니다. 미시즈 드레스는 본상 수상 두 분만 발표합니다. 자, 심사위에 하는 제이지링 오넬 아카데미 수석 이사님, 심사위원 이영수님 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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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즈 드레스 분, 드레스 분, 미! 발표합니다. 고마워! 미유! 야! 애! 앤! 우워넷! 축하합니다 네 주말에 오셔서 사진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자 이번에는 이 시즌 드레스 선 분의 부분입니다 우리 김종대 교수님 네 선 수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선 이 시즌 부분 드레스 선 12번 최야희 네 중앙으로 주말에서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네 콧대를 받으시고 둘 셋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는 이 시즌 한국 부분 본상 수상으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비에 계시는 UNI 바이오 대표 조동규 대표님 계시나요? 조동규 대표님 조동규 대표님 없으니까 그럼 김민정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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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의 전품복은 원피스로 계속해서 나오세요. 신부관에. 네. 김수님께서 중앙중으로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카드사도. 손잡을 받으시고요. 자.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 시즌 한동 선입니다. 선에는 시상을 다문화 조합 복지센터 자. 황금식 운영위원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셨나요? 아. 안 오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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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박사님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즌 한동 선. 치안한 방구 밑에 두 분이 탈퇴하셨습니다. 14번 김경환. 25번 최위리아. 14번 김경환. 25번 최위리아. 반응으로 하신 수상하셨습니다. 11번 김경환. 11번 김경환. 12번 김경환. 2번 김경환. 80번 김경환. 최위리아. 자 트로피도 받아가시고 우리 수상자들이 트로피만 받아가셔야 합니다. 밤낮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중간에 치실께요 중간에 자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시니어 공연입니다. 시니어 드레스 부분부터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제이 코스티티 대표님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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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공연 드레스 이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40번 김현남, 32번 문정승, 사퇴서번 하승희 시니어 공연 드레스 이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공연 드레스 이부터 발표합니다. 사퇴서번 하승희 둘 셋 자 사진 찍히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자, 글로벌 K-뷰티스타 모델 콘텐츠는 동작에서는 진석이, 진석이 하나씩만 드리고 전체 퀵 한 부분만 드립니다. 각 부분만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퀵 한 명만 드리고요. 각 연령대로 진석이 이렇게 드리고, 각 부분만 퀵, 전체 퀵 한 명만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시니어 드레스 선입니다. 자, 시니어 드레스에는 진이 없고 선까지만 있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하는 대회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알았습니다. 우리 남자 부분도 금상만 있고 더욱 따는 걸 다시 알 수 있죠. 자, 역량과 기량에 따라서 확실하게 정신을 주는 그런 대회라는 걸 저도 좀 연출이지만 알을 놓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자, 미신 시니어 드레스 선, 선의 심사위원회는 주만나가 조영상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안납 전 대표장님께서 오늘 계속 좀 스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 드레스 진같은 선 두 분입니다 35번 진미가 35번 황채 155번 진미가 sortie 4 afford 우리 시청자님 주만치시고요 자, 학교 주시겠습니다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해주세요 시니어 한복 미성 분야 이제 다 뽑은 짐 마지막 퀵 끝입니다 이번에는 시니어 한복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한복 부분에는 APHCA BC.2세 연행의 손성 2천째는 계시나요? 안 계세요? 그러면 엄연한 한국 회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네 한국 회장님께서 이를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한복 부분 공사 위 37번 가음 조국 40번 김치우키 시니어 한복 시니어 한복 시니어 한복 시니어 한복 시니어 한복 네, 축하합니다. 자, 하늘 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신의 한복 선인데요. 샤이 코리아 회장, 간용, 간용자 회장님. 자리 계십니까? 간용자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조시동부사관학교 이사장님. 한식 이사장님. 자리 계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PBT 연구소 김민정 교수님께서 한 번 더 나와서 시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어 두 분. 한복 선. 선에겐 두 분이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41번 김정숙. 42번 민주. 주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하나 주십쇼. 안녕하세요. śliz 사진 찍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씩밖에 주지 않는 지니입니다 위시즌 부분, 시니어 부분 한 분씩 수상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심상 자 수상, 심상, 심상 지금 영화를 한지일 씨 자리에 계십니까? 한지일 씨 한지일 배우니 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시즌 부분 위시즌 드레스 11번 지문청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네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1, 2, 2, 1, 2, 2, 1, 2 1, 2, 3, 2, 2, 2, 3, 3 영업의 한지일 선생님 한 번 더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미시즌 한복곡을 네 이번엔 미시즈 한복곡입니다 한복, 한복, 한복이밖에 안 지는 미시즌 한복곡을 미시즈 한복 진 18번 김영아 인해 전원 말씀해주세요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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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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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한국 최초 헐리우드 영화감독 APAC 영화사 대표님이죠 박우상 감독님께서 시니어부금 시상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부금 진 수상을 좀 도와드릴 감독님 앞으로 잘 보여주세요 시니어부금 진 드레스부금 한복품을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독님 시니어부금 드레스 감독님 어디로 가십니까? 중앙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중앙 감독님 네 중앙에 왔습니다 시니어부금입니다 시니어드레스부금 진 31번 김채령 중앙에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오실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중앙에 오실게요 네 하나 둘 네 조금만 네 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네 계시고요 한 분 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계시고요 감독님 한 분 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여 한복 진 신여 한복 진 신여 진입니다 44번 한은옥 하니옥 최정말 장관 신여 다음날 신여 신여 이제 사진 찍으시면 상장 앞이 보이고요 자, 사진이 인사 둘, 셋, 넷 자, 마지막 퀸! 한 분에게 전체 39명 중에 딱 한 분에게 드리는 퀸 남았습니다 퀸에는 상장의 김태우 전체 조직 위원장님이시니 상장의 김태우 전체 조직 위원장님께서 주시고요 어깨띠는 70대는 최고의 레전디보다 진정한 펑 모델님께서 어깨띠를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왕관은 영화 배우 한지일 영화 배우님께서 왕관을 특별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나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퀸입니다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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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콘테스트에서 두 성과 짐수한 성장을 거두었으므로 이 성장하시며 설채희 심사영장 안병준 조직위원장 김태훈 드립 조직위원장 김태훈 자, 가! 또 살짝! 누구였어? 조직위원장 김태훈 네, 축하드립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들고 하셔도 됩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또 무지 잘 안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하셨네요. 조직위원장 김태훈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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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전체 사진 찍을 겁니다. 우리 안 찍고 나중에 아... 자... 편하게... 해주세요... 수상자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제가... 그... 홍대 대원에서 티켓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 우리 퀸은 저기... 홍대 대원에... 네? 아니... 목걸이 주시는데 진주목걸이... 아... 아... 부상이 있는데... 진주목걸이 부상이 있는데 그걸 아까 하셨어... 나오세요... 저는 사회만 다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특별히 유명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어디입니까? 자, 목걸이 진정식이 있겠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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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상당히... 부상입니다. 와... 아... 아... 나와주세요! 옆... 앞에... 앞에 다 나와줘야 하시네요! 네?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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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자, 여기 봐주세요. 백호님 나오셔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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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오케이, 이제 들어가셔야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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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받으신 분들 다 앞으로 오세요. 제가 선물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요. QA 성형외과에서 50만 원 시술권 드리고요. 바른부른병원에서 MRI 50만 원 상당을 했어요. 진입이 몇 분이에요? QA는 0,000원 받아서 그니까. 1,000원 상당을 받아서 받아서 받으십니까? 예, 성맹과 원장님 오셨습니까? 예, 나오시죠. 예, 예, 다른 거장병원에 원장님 또 오셨습니까? 예, 예, 예. 미수진 썬뉴나. 썬뉴나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 누나.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들어가시면 본장님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3개. 바른보는 교육에 경호장이 직접 전달한 실이다. 50만원에 시신 분입니다. 미시시 유진 진공정. 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진 김채영. 그 다음에 신유한복진 한운우. 아.. 안 받으실 분이 좀 더 진정해. 어떤 분이 오셨죠? 나가는 분이 오셨죠? 한 분 더 힘든데. 김대표님! 사진 사진! 사진 찍어. 단체 촬영하니까요. 모리씨. 자 정 감독님. 마지막. 자 전체 단체 사진 촬영 딱 한 번만 하고.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진 촬영. 네. 하고 진 하고 퀸 하고 이렇게 갈게요. 전체 사진 촬영. 네.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퀸하고 진만 빠져주세요. 퀸하고 진만. 퀸하고 진만 나가주세요. 퀸하고 진만. 나머지는 서서. 서서 계셔주세요. 네. 잠시만. 저쪽으로 잠시만 빠져주세요. 네. 퀸하고 진만 잠시만 빠져주세요. 네. 네. 자. 자 다시 조금 좁혀볼게요. 좁혀주세요. 좁혀주세요. 네. 네. 좁혀주세요. 안으로 좁혀주세요. 예. 알겠어요. 아이고. 자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나가주십시오 자 이제 진 진 빨리 나오세요 진 진 빨리 올라오세요 자 퀸 퀸 퀸 서보세요 퀸 네 우리 퀸 아 퀸이 아니라 진 진 지금 매분입니다 매분 매분 서보세요 매분 퀸 빼고 매분 진 퀸 빼고 진 매분 맞죠 진 진 네 네 진 네분 맞아요 진 네분입니다 아 아까 저기 뭐야 미스까지 다섯 분 맞죠 미스까지 다섯 분 자 조금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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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하나 옆으로 이동 이동 중간에 준비하셨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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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퀸 퀸까지 올라오세요 퀸까지 올라오세요 퀸이 중간에 오세요 퀸이 중간에 자 하나 하나 둘 셋 웃어야 됩니다 환짝 하나 둘 셋 자 우리 시청자님들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찍고 예 그 다음 퀸서야 된다 네 자 우리 왕관 받으신 분들은 다 반납하시고 트로피만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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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쓰시면 되는데 앞에 앞에 네 네 두 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분들 앞줄 두줄 네 앞줄 두줄 네 앞줄 두줄 자 우리 김태우 조직위원장님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앙에 펴주십시오 네 다 쓰셨나요 네 네 자 위로 쓰셔야 되는데 탑승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네 네 활짝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 뭐 축하공연 있다고 하는데 됐나요 네 축하공연 있다는데 축하공연아 가야지 축하공연아 아 아 예 축하공연아 아 아 예 아 됐잖아 네 예 왜 우리가 이거 이것도 찍어야지 우리가 이거 우리가 celestial 가야지 지금 축하공연 뭐 Deaf 아 네 아니 메일이 어떻게 가 딱 찍고 가야지 첫 뺏어야 돼. 저쪽으로. 가요가를 내놨어. 가요가를 틀고 가세요. 아휴. 뭐였어요? 어? 얼마나 더 좋아해. 오늘 3.40분들도 축하드리면서 마지막 골칩터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 지금 여기에 저 손이 막 주저고 잘 안아. 나 지금 시각에 우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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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을 열고 그 하늘을 향해 제한이 여신기를 위해 여기 달려가다니 고생한 우리의 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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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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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찍고 사연이 안 맞았지? 네. 이거 시상식 페이지. 어. 아니요. 아니요. 기업들 주는 시상식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거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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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휴식 취하시고서 장래 정리가 있습니다. 한 5분만 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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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